인류의 인류의 있죠? 인도네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 크리처에서 장태상 역을 맡은 박서준입니다 저는 경성 크리처에서 윤채욱 역을 맡은 한소혜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 타이틀처럼 크리처 물이기도 해서 되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크리처 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술과 세트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완벽한 스토리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성 크리처를 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작품이었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분명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윤채욱은 카리스마 돈 대담함 대주 매주라고 하는 줄 알아요 대주 대주 날렵함 인류의 인류의 있죠? 지금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경성 크리처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럼 See you on 넷플릭스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주